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아들과 함께 포착됐습니다. 아들에게 선물할 시계를 보여달라는 이 씨에게 주인은 매장에서 가장 비싼 시계를 내놓습니다. 아들이 건네받은 시계를 손목에 차더니 시계 두 개를 더 포장해 먼저 가게를 나섭니다. 아버지 이 씨는 음악 공모전에서 곧 상금이 입금될 거라며 결제를 계속 미뤘습니다. 그런데 유명하더라고요. 여러 가지 작품을 많이 하시고 이래서 대정상까지 받고 임시도 하고 입금될 거라며 믿는 마음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 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정부 보조금으로 의존하며 생활구에 시달리는 상태였습니다. 경찰은 이 씨 아들이 가게를 미리 답사까지 하는 등 부자가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조회를 해보니까 이름은 같은데 전혀 다른 사람의 인식사항이 나오더라고요. 허위의 인식사항까지 준비한 걸로 봐서는 사전에 공모를 하지 않았나.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도망친 아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. 부산일보 이대진입니다.